자, 이제 연합장님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바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지! 우린 완전 저런 스타일 좋아하지! 누구야? 어, 정말 누구냐? 이분은 바로! 아시아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세계적인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입니다! 와! 신지혜 선수입니다! 신지혜 선수입니다! 아, 진짜 궁금합니다! 와, 거의 갔는데! 아, 거의 갔는데! 아, 목선이 저렇게 예뻤어? 국내 기존 신지혜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의 지존으로 불리던 한국 골프계의 지존으로 등록했습니다! 한국 선수 처음으로 유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내 상급 랭킹 1위의 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여왕의 동생을 축하했습니다! 월드웨어 지존으로도 손색없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이널핀 신지혜 선수! 마흔의 동생을 축하했습니다! 너의 동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떡! 그대의 저쪽의 그런 특별한 가ogan! 나 이제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이번 주 무대 중에 제일 좋았어요 목소리 너무 예쁘다 목소리 너무 예쁘다 대박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골프 선수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기록은 신지혜 선수가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선수가 딱 두 명 있습니다 신지혜 박인호 맞죠?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